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서남동 황룡강에서 중국 교포인 64살 정모씨가 물에 빠져 119 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완도군 신지면의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60살 김모씨가 몰던 학원 승합차가 물에 빠져 김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경기도 부천에서 운영되는 어학원의 통학차량을 모는 김씨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고향인 완도를 찾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